널 만날 수 있는 날 친구를 만나고 끊이지 않던 대화가 이젠 끊기고 널 바라보다가 다른 사람을 겪어봐서 누군가 내 안에 들어온 것도 아닌데 사랑한단 말은 점점 미안하고 억지로 한 것뿐인데 넌 좋아하고 너에게 만나는 아주 바쁜 사랑 내 연락을 기다리다가 또 잠들겠지 나도 노력해봤어 우리의 이 사랑을 같은 건 아픈 몸을 이끌고 할 일을 끝낼 그때처럼 사랑을 노력한다는 그런 게 말이 되니 말이 되니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사랑을 사랑을 노력한다는 게 노력으로 안 되는 게 있다는 게 사랑을 노력한다는 게 많이 되니 너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만 있는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나도 모르겠어 그렇게 널 만나러 가 잠시 primer 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